이번 영상은 승부장소에 대한 공략 영상이에요. 승부장소는 서바이벌 에리어에 있어요. 이 집에 들어오면 체육관 관장들과 같이 다닌 적이 있던 트레이너들이 있어요. 말을 걸면 바로 배틀을 할 수 있어요. 먼저 강석 푸테라 딱꼬리 램펄드 데코파스 마기라스 유체 솜솜코 토대부기 아르코 멜리사 다크팻 야누와르몽 무호마직 둥실라이드 둥실라이드 팬텀 자두 카포에라 요가렘 버섯모 괴령몬 루카리옵 루카리옵 맥실러 샤크니아 갸라도스 누오 플로젤 로파파 동관 무장 무장조 자포코일 강철톤 바리톱스 보스로라 무청 포푸니라 맘목구리 눈사랑 눈녀아 글레이시아 전진 주피선더 라이츠 렌트라 랜턴 에레키블 에레키블 모미 마자용 둥실라이드 고래왕 하리뭉 해피너스 미루 폴리곤 제트 자포코일 토기키스 팬텀 후딘 현이 엡솔 고만다 링곰 메타그로스 루카리오 미정 아이스크 아이스크 호푸니라 붐볼 크로벳 윈디 맥 단단지 코터스 야느와르몽 블랙키 점토돌이 자 이렇게 승부장소 공략 영상이었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빠이빠이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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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